지연이 복시라 에이의 17 맞죠? 네 엄마야? 얘기하는데? 아휴 자 그래서 얘가 뭐여서 내는 소리 댐 하나씩 드 에 에 맞 jotka 에 에 آ 한 объ 댐 댐 트 자 이에하고 이에는 다릅니다. 이에는 에이만 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E나 EA 같은 애들이 A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씩 합쳐서 그래서 소리 A가 가진 소리가 뭐라고요? 중에서 A 됐고요. 그래서 그래서 또 합쳐서 오늘 거 쉽네요. 그래서 소리 쓰기 A가 A 단어로 뭐하는가?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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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크 에 합쳐서 캣 C는 스크 중에서 크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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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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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에 튄는 항상 트 그래서 합쳐서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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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하나씩 트 에 에 에 에 에 푸 에 탭 탭 캣 캣 하나씩 크 에 에 에 푸 합쳐서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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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map ok 소리 map n a p 소리 map ok 잠 잠깐만요 하나씩 j e m jam ok 됐다 ok 오늘은 준비했구요 잠 잠 잘 skip